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제24라운드 경기 제주와 서울 서울과 제주와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최경식 해설위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미리 주는게 좋습니다 자 베일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일환 이어갑니다 자 패스 패스는 되죠 가운데 아 파울이 파울이죠 아 페널티 킥은 아닙니다만 박스 바로 바깥쪽 박스 바로 바퀴여요 1미터밖에 안되는 지점인데 베일환 선수가 수는 패스 네 이 걸음을 그냥 어드벤테이션으로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산토스가 넣어준 볼인데 이것을 잡을 때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유환 선수가 서동현 선수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걸었죠 자일이 자일이 슛 슛 골 자일 자일 산토스 산토스 자일에 이어서 산토스가 득정을 합니다 앞에서 페이팅이 좋았어요 네 자일이 때리는 척한다고 앞으로 나갔고 그것을 판박차 놓쳐가지고 바로 산토스가 이어가면서 깔아서 때리는 그리고 오른쪽 골네트를 가르는 선칙골이 터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선칙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전반 4분만에 선칙골 터졌어요 4분만이에요 그러면은 제주 굉장히 유리한 입장으로 갑니다 물론 이른 시간에 득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일이 때리는 척했어요 자 약간 흔들리죠 이것을 산토스가 깔아서 반대편으로 때렸는데 김용태 골키파가 그 각도를 잡지를 못했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자 자일이죠 산토스에게 갑니다 산토스 아 제꼈어요 왼쪽 자에 산토스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베이란 자 반대편 베이란 아 때려보네요 베이란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슈팅으로 가져갔어요 네 정확한 볼터치가 되질 못했죠 산토스 선수가 지금 반대편 베이란 선수에게 고명진 다시 몰리나 아 자 지금 아디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어 지금 9절 됐죠 네 자차 골이 될뻔했네요 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 일단 크로스 올라가는 것을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최용건 선수죠 네 자 올려준 볼 뒷쪽이네요 헤딩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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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서울 선수들이 좀 신경이 예민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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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네 아 4 아 네 네 네 빨라형, 슛! 아니죠. 아깝습니다. 산토스 선수 지금은 디디빨 스텝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볼을 뺏었습니다. 찬스에요. 왼쪽에 산토스가 있고요. 오른쪽 베이란이 들어갑니다. 베이란 쭉! 슛! 베이란! 2대0이 됩니다. 전박 26분! 예상을 완전히 뒤엇고, 전박 26분에 추가 골이 터집니다. 베이란 선수가 잘 들어갔고, 중간적으로 패스를 할 때, 이때 두 명 선수가 엉켰어요. 그 볼이 베이란 앞으로, 행운의 패스가 됐고, 이것이 반대 볼을 향하는 정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득점 장면, 추가 득점입니다. 베이란 선수 침착하게 밀어놨어요. 네,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베이란, 지금 가볍게 반대 골문을 보고 때렸네요. 플레이 좋습니다. 네, 가운데 찔러준 볼! 수루패스 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지금도 제주 선수의 발에 맞았습니다. 아, 한동진 골! 아, 조심해야죠! 아, 한동진 골! 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여의가 있는데요? 네. 한동진 선수가 가끔 저는 페인트 모션을 잘 보여주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가운데 준 볼! 자, 다시 한 번 서울이 공을 잡습니다. 자,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수루패스. 이것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좀 더 밀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슛! 아, 골이 터지네요! 네, 볼리나! 볼리나의 만의 골 2대 1이 됩니다. 기습적인 투입에 의한 볼리나의 골이 나왔습니다. 아, 특히 그 측면에서 올라올 때 가운데에서 상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제주에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이, 서울이 만의 골을 터 띄었거든요. 자, 최태욱이 기습적인 투입. 정확했어요. 아, 높이도 오르면서. 한동진 골도 손을 대봤습니다만, 공이 상당히 빨랐어요. 한용수 수비수, 중앙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이 볼리나 선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헤딩. 자, 이리 공을 잡는데요. 자, 자의 가운데 서동현에게 서동현 슛! 아, 이게 앞으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슛팅. 이 서동현 선수가 지금도 상대를 살짝 따돌리고, 자, 볼까요? 가운데로 골이 패스죠. 자, 가볍게 컨트롤 해놓고 때린다는 것이 발의 안쪽에 맞았어요. 네. 자, 이번에도 한 번에 또 투입이 되는데요. 앞을 막아서는 마다스치. 자, 다시 한 번 대한에게 공이 갑니다. 대한 슛! 네. 저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붙어 다녀야 돼요. 어, 문전에서는 상대방이. 자, 헤딩. 다시 한 번 제주가 공을 따냅니다. 오승범. 자, 산토스에게 산토스 슛! 네. 걸리네요. 이 산토스의 장점이에요. 상대가, 수비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 하드에서 가운데 투입시키고. 볼리나. 나와야 돼요. 각도를 주면 안 됩니다. 슈팅 각도를 주면 안 돼요. 자, 볼리나. 앞을 마다스치가 막아서 오인데요. 오른쪽 최태욱의 연결이 갑니다. 자, 볼만. 자, 올려준 볼. 헤딩! 볼입니다. 두 번째 볼이 터집니다. 대한! 제가 지적한 부분이 모두 다 지금 나왔어요. 측면에서 볼이 올라올 때 볼만 보면 안 되고 사람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네네. 지금은 마다스치가 사람을 놓쳤어요. 2대2가 됩니다. 자, 대한 선수 올 시즌 열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 네, 그렇죠. 자,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태욱이죠. 니어퍼스 쪽으로 줬고. 네. 앞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헤딩을 했는데. 다시 서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서울 공격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의 공을 뺏어내는데요. 자, 이의 소동현에게. 네, 좋아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서동현이 안쪽. 자, 가운데. 산토스가 온다. 산토스가 한대. 때려야 돼요. 때려야죠. 아, 이게 높이 올라갑니다. 자, 상대 몸에 맞고 나갔어요. 코너킥이죠. 아, 아쉽네요. 자, 오른쪽으로 봤어요. 네. 자, 채용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올려준 볼. 골이 뒷골간. 송현이. 송현이. 아, 골 뒷골 정면으로 가네요. 앞에서 서울이 헤딩을 하고. 자, 다시 보이시죠. 최용권이 주는데요. 올려준 볼. 플러스 이것이 에피소울 수비에 맞고 스치면서.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아, 지금도 대한에게 찬스가 왔는데. 슛. 아, 골이 터집니다. 대한의 골. 대한의 니어 퍼스트의 역전 골. 자. 점프가 3분. 3분만에 또 실점을 당하네요. 네. 아, 전후반 각각도 이른 시간대에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 선수. 네. 2대0이 제가 가장 위험한 점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두 볼을 리드하고 있다가 3대로 역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금도 대한을 놓쳤어요. 제가 그 암시를 했는데. 자, 최용권 선수가 놓쳤죠. 네. 바로 시승을 의향합니다. 네. 어김없습니다. 자, 2대1로 주고 들어갈 때에. 네. 이걸 순간 놓쳤어요. 볼에, 볼에 너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놓쳤죠. 수비는 4선수가 있었는데. 4명이 있었지만 이 2명의 선수를 잡지 못했어요. 네. 순식간에 2대1로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걸 해냈습니다. 자, 이제 산토스의 견디는 되죠. 다시 자일이 주고받습니다. 자, 소등의 쪽 좋아요. 베일완. 슛. 아아, 이것이. 아, 이것이. 다숨 트래핑까지 잘했고. 지금 패스도 워낙 정확했어요. 네. 지금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다숨 트래핑이 완전히 해놓고 때렸는데 이것이 아디한테 막혔어요. 자, 아롬드렁이죠. 헤딩. 뒤로 쳐주고. 헤딩. 아, 이것이 넘어가네요. 베일완 선수. 헤딩을 해봤는데. 코너킥이 됩니다. 아디의 머리 맞고 나갔어요. 자, 가운데 치고 들어오면서. 권순영. 자, 만들어야 돼요. 하나 하나씩. 장원석. 자, 올려준 볼. 슛. 골. 골. 자일. 지금 감각적인. 지금은 그 굉장히 빠른 패스를 해줬고. 네. 인사이드로 자일 선수가 가만히 방와만 털었는데. 김용대 골 기파가 움직였지만은 이 볼을 잡지를 못했어요. 아, 이 바람을 수놓고 있는. 그 꽃처럼. 자일의 멋진 골이 타졌습니다. 지금 골은 아주 의미 있는 골이에요. 아, 계속해서 서울이 역전을 시키면서 경기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운드 쪽으로 넣은 것을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인사이드로 오른발로. 자, 김용대 골키퍼 움직이지만은 원바운드 된 골. 네. 살짝 김용대 선수의 오른손 손끝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자일의 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예요. 아, 자일 선수. 다시 한 번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멋진 세로몬이 나왔고요. 오늘 골 벌써 6골이 터졌습니다. 아, 무슨 범의 오른발이냐. 자, 장원석 그대로 슛. 아, 너무 떴어요. 아, 이게 떴네요. 좀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하하하. 장원석 선수도 워킹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요. 자, 이렇게 각도를 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각도가 열리기 때문에 슈팅을 주게 돼요. 아, 오른쪽으로 주죠. 자, 고요한. 아, 자, 지금 열렸는데요. 다운드에 찍어준 볼. 슛. 네, 가봐지 않았어요. 하대성. 차자마자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다시. 아, 선수도 이제 좀 지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 패스를 미리 해야 되는데 좀 부쳤어요. 나와야 돼요. 슛. 지금부터 수비가,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지금 각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 일단 스타토스 잡았습니다. 자일에게 연결되죠. 자일. 자, 한 선수를 앞에 두고. 자, 바운드에 빼는 슛. 베네티키. 아, 베네티키 안 좋네요. 아, 베네티키 덜려서 넘어졌는데. 자, 저희는 베네티킹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주심은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돌파. 가운데로 볼을 빼고. 벌었는데요. 네.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자일이 공을 잡습니다. 자, 자일. 자, 스피드 있게 들어가고 있죠. 그대로 슛. 슛.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김용태 골프가 정면으로 가는 볼. 지금 안쪽으로 밀어넣고 각도가 열리니까 바로 슛팅을 가져갔는데. 자, 오른쪽. 페네티키 박스가 오른쪽인데요. 다시 뒤쪽으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슛.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상대가 수비. 그러니까 제주 수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중돌 슛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고명진. 고명진. 자, 가운데. 자, 오른쪽 고요한에게까지 공이 갔는데요. 고요한. 한 번 치고 들어가면서 장원석이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올려준 볼. 자, 지금 몰리나 손을 쓸 뻔했는데. 네. 자, 오른쪽을 열어줍니다. 고강민. 사랑을 봐야 돼요.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올려준 볼. 해야 돼. 자, 슛. 다시 한 번 슛. 업사이드.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네요. 업사이드 맞아요. 아, 몰리나. 자, 이따. 다시 느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둘이 업사이드입니다. 자, 지금 고흐미 선수는. 여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자, 넘어왔죠. 자, 뒤에서 대현. 여기서 슈팅을 때리는 순간에 앞서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이 장면입니다. 아, 들어가 있었네요. 가운데 대현에게. 자, 몰리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몰리나. 커버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네, 한용수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몰리나. 아, 지금 등지면서 돌아가는데. 자, 지금 공을 못 잡게 해줘요. 아디 대현에게 투입됐습니다. 대현 슈트. 아, 잘 막았어요. 네, 앞에서 산토스가 막아 냈네요. 이번에는. 일단 이것은 잘 막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대현이나 몰리나. 그렇죠, 추면. 자, 잘 봤어요. 잘 열었어요. 자, 차일. 자, 차일 가운데 치고 들어갑니다. 자, 차일. 때려야 돼요. 슈트. 펌치를 한 번. 다시 한 번. 아, 이번에는 업사이드. 업사이드 반칙 선언하네요. 자, 선수들 지금 깃발이 올라간 걸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은 그 자리. 측면을 돌파하고 슈트를 때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헤딩 맞았을지. 자, 다시 한 번 서동현. 산토스. 자, 가운데. 산토스. 슈트. 아, 이게 막히네요. 아. 김용대 이 걸립니다. 김용대 슈퍼스테이버. 강수일. 이것만 잘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이 등점을 못하네요. 아, 지금. 아, 1대1 상황. 네. 좌우로. 자, 차일이 공을 잡고 컨트롤하면서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금 차준뻔 헤딩 걷어내는. 자, 다시 한 번 그대로 슈트. 아, 2대1 시간입니다. 아, 이거 슈트 벗어납니다. 아, 아쉽네요. 제주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제주가 삭 끝나네요. 자, 전후반 90분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모두 두루 넣었어요. 네. 자, 혼신의 해임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